3,00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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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안먹고 군밥 먹는 판정 진심인가요? 진심이세요? 동전을 관통하는 혀 진심인가? 안녕히가세요 판정 되게 신기하네 아니 동전을 관통하지 말라고 뭐냐고 이거 판정이 참 놀랍다 아니 동전을 관통하지 말라고 옛날 영상 보면 1등이에요 그거 보고 만족하세요 판통잼 이건 완전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까하고 이케 대리 아닌 안ols 욕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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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욕심 다시 풀어야지 방금 쳐맞을 뻔했어요 별을 동전 뚫어버리는 판정 너무 신기한데 그냥 장난치나 진짜로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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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올라가지지도 않고.. 컨트롤 좋았다 잘 먹었네 백설빈님 안녕하세요 자 앞에 있는 애까지 죽었어 아.. 아 코인 손실 아, 이거 괜히 원업 욕심부렸다가 한 번 죽은 거 아니야. 이렇게 어차피 챙겨줄걸. 최초클 언제 하지? 그럼 바로바로 말좀 해주지. 안 먹었습니다. 오케이. 너무 많이 죽었는데? 원래는 안 닿아야 정상인데. 와, 빨간데프 뭐냐 저거. 쇼버했네. 상당히 짧은데? 도저히 정석대로 못 가겠거든요, 제한자리만. 하아, 들어가면 끝인데. 가만하자. 가만하자. 휴, 매직. 교재다시피. 창업을 보았는 없는 거 아니야. 입장할 거 같아. 옛날에 오 semanas até 다가야 돼. 나 보는 게 있는 거 아니야. 놀라운 거 같아. 응, 이쁘나마 안 돼. 다 neglect. 아니 근데 최초 클리어 할 맵이 안 나와 최초 클리어 할 때 나올 때까지 뭐 넘겨야 되나 방금 죽어버렸네 너무 빨리 왔다가 지금 아주 딱 카밍 각인데 하다 죽을 것 같애 하다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겐 아 이러면 어떻게든 했었어야 했다나 데프에서 어떻게든 했었어야 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았을 거에요 데프에서 하기가 오히려 땅 안 밟는게 더 편할 수 있어 이러면 일단 3업 확보되는거 아니겠니 쭉쭉 간다는 가정하에 낙하사 너무 적팬데 이거 먼저 먹은거에 친구들 이제는 이 친구인의 형아 내 친구가 좀 없을 곳 너가 좀 없을 곳 난 그 VICTOP 다른 분을 더 잘 mmm 지금 이것은 그 경기 장난시나요 왜 곧 꼭대기에서 넘어가버리니 참나 다잡아야되요? 아 얘 아니네 아 뻑금 플라워랑 쭉쭉 뻑금이랑 같냐 쥬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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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꿈지마냐세이요 배틀맵이다 근데 슈익이다 어째서일까 어째서일까 아 언업 진심인가 뭐야 왜저라는거야 아 타이밍 좋고 파이어바 타이밍 좋았고 파이어바 타이밍 좋았고 아 아 아 아 그 와중에 가로수 풀면 무엇이었을까 아 아 아 아 이렇게만 틀어놓고 배틀맵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한것일까 너무나도 많이 죽이잖아 너무나도 많이 죽이잖아 너무나도 많이 죽이잖아 아 아 아 아 야 그거 내꺼야 인마 야 그거 내꺼야 인마 아 태양 거슬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으 초초 한번 가보자 으 으 최척골을 찍기 위해 스피드런을 한다. 내가 할만해 보이는 것도 있어서 하는 겁니다만. 이거 만약 키가 안가... 드디어 1스택! 이건 내가 키를 움직여서 다행이지. 며! 미야우! 미야우